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래도서관이 출판 기초 프로그램 시작 독립 출판을 운영합니다.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청색종이 김태영 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콘텐츠 기획과 출판 프로세스의 기초, 종이의 종류, 레이아웃 등 이론과 실습, 텍스트 변환 및 이미지 편집, 실전 단행본 편집 등의 수업을 진행합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